잠깐만 기다려주시면 제가 당신에게 무슨 마법의 비밀을 알려드릴 수 있도록 지금 며칩니까? 너무 예쁘죠? 말문이 막힐 정도로 순백의 천사를 보면 아마 저와 같은 느낌을 들 거예요 얼마 전에 부인이랑 드라이브를 나갔는데 그날따라 유독 부인의 화사한 피부가 눈이 부시더라고요 근데 거기다가 핑크 립스틱까지 바른 거예요 날 꼬시려고 그녀의 그 환한 피부에 분홍색 립스틱이 아마 저의 눈길을 사로잡지 않았나 싶어요 그녀가 바르는 거는 맛있어요 저뿐만이 아니고 대부분의 남자들이 환하고 하얀 얼굴 안 좋아하는 사람들은 없지 않을까요? 너의 눈, 코, 입 분홍 립스틱 아닌가 이거? 당신의 하얀 얼굴이 내 심장을 뛰게 했다 외모는 타고 나지만 매력은 만들 수 있대 투톤업 환해진 얼굴로 güç이 길게 했다 공작이 cimento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